학장분들은 항상 영적인 공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바세기에 자명하게 대처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명한 대처가 아니라 우리가 탐진체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란히 일을 하는 것도 좋고 시국에 올바른 말과 행위하는 건 좋은데 나도 탐진체에 빠져드는 것 같다 싶으면 너무 분노가 생긴다던가 왜냐하면 사회의 상황이 시국은 여러 사람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통제 바뀌거든요 그럼 당장 나는 빨리 이런 사건 해결을 바라는데 시국은 천천히 또 내 뜻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탐진체가 가장 타오르기 쉬운 상황입니다 더 어리석어지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정인데 왜 구현이 안 되는 거야 왜 저 적들은 저렇게 악랄하게 구는 거야 서로 막 이러면서 탐진체가 심화되면 더 앞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단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보다가 자기 내면의 탐진체가 너무 타오른다 통제불능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욕망이 타오른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분노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안 되니까 통제되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이 또한 공하지하고 마음을 한번 돌리시는 그 정도 수행은 꼭 해주시면서 저는 이 시국에 관여해야 늘 깨어서 잔명함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보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또 시간에서도 틈날 때마다 반야바라밀을 통한 육바라밀을 공부한 그 얘기 또 많이 관심 가지고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질문 전에 지난주 토요일날 반야 지난주 토요일 3시간 한 10분 했나 제가 그 강의는 아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신사의상 분들은 그날 제가 거의 총정리를 해드렸어요 반야 우리끼리도 늘 나눴던 얘기인데 경을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총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개원은 이미 지난 월요일날 제가 다 하고 한 것 같은데요 8천송 반야경이 대승경전에 시초인데 8천송 반야경이 있고 이게 기원 전 1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정도에 성립됐다고 보고 2만 5천송 반야경이 또 나왔는데 확장판인데 이놈의 이게 기원 후 2세기 정도에 나왔고 그 이후 우리가 문헌으로 접한 4세기 정도에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 나왔다고 추정한다 사실은 이게 언제 나왔는지 모릅니다 금강경은 8천송 이전에 나왔다는 주장까지도 가능해요 이 이전은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역본을 보는 인도본이 남아있다고 해도 후대본들인 거예요 한역된 거는 5세기나 뭐 이제 5세기나 거기 뭐죠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현장법사가 책을 쓴 게 7세기잖아요 600년대 분이잖아요 600년대 분이 중국에 가서 반야신경을 어떤 고승한테 듣고 와가지고 자기 책을 낼 때 자기 모든 자기 경전의 내용의 서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반야, 대반야경 당나라 현장법사가 7세기에 대반야경을 쓸 때 대반야경은 이 모든 걸 포함한 거의 백과사전 같은 반야부의 모든 경전을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겁니다 하나의 책처럼 다 석가모니 설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쓸 때 현장법사가 반야신경을 이 책의 대반야경의 핵심 이래서 반야신경인 겁니다 그래서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인 이유가 대반야경의 심경 핵심이 되는 원 제목이 이건 아니었겠죠 원 제목은 아마 뭐 그냥 경전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 제목 얘기는 모르겠고 대반야경을 현장법사가 중국에 와서 쓸 때 기존의 모든 반야경을 번역해서 집어넣고 핵심이라 하고 써놓은 게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거기 인도에서 고승한테 들었다 해서 그거를 핵심이 되는 서머리 요약 정리되는 경우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반야신경이라고 붙인 거죠 이렇게 해서 등장합니다 금강경도 한역된 거는 한 5세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4세기 최소 4세기 정도에는 이미 인도에 나왔던 책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 그때 강의 드렸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은 사실 8천성 반야경이라고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강의 때 그거 해드렸어요 이걸 들으시면 이 내용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이 내용 이 내용에서 궁금했던 게 여기서 다 풀려요 왜냐면 이 경전들은 좀 압축된 경전들 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자세하게 풀이한 경전이라 여기 압축된 말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도 다 풀립니다 하나 다른 게 이거였죠 2만 5천성 반야경 2만 5천성 반야경은 내용이 좀 다르더라 왜? 이 중간에 화엄경이 있어 가지고 화엄경 중에 기원 후 1세기에 나온 작품이 뭐냐면 십지경 이거든요 십지경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2만 5천성 반야경은 8천성 반야경은 벚꽁 위주였고 벚꽁 위주인데 2만 5천성 반야경은 구공 위주고 구공 위주고 일지부터 십지체계가 들어있더라 여긴 일지부터 십지체계가 없다 그냥 벚꽁 반야바라미를 얻은 뒤에 육바라미를 열심히 닦다 보면 열애가 된다 딱 이 정도 설명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강경도 그래요 금강경도 보시면 십지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심을 해 가지고 반야바라미를 얻어서 무상보시, 무상지계, 무상인욕 등을 닦으면 육바라미도 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금강경은 육바라미를 몇 가지만 거론해요 이걸 닦다 보면 열애가 된다 반야신경도 십지체계가 안 나오죠 벚꽁 반야를 얻어서 오온이 공한 줄 알고 닦다 보면 그렇게 나중에 구경의 열반을 얻게 된다 딱 이 정도 이론만 갖고 있는 이 책이 오래된 걸로 보일 만한 이유도 있어요 충분히 이 내용이랑 같거든요 그런데 후대에 나와도 앞에 내용과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있는 요게 달라요 가까운 시기에 나온 확장판인데 2만 5천성 반야경에는 구공이 나온다 그리고 일지부터 십지체계가 나오고 더 재밌는 건 주인공이 일지보살로 나온다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죠 반야바라미를 얻은 사람을 이렇게는 불러줘요 불태전 불태전이라는 건 안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건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경지에서 그러면 그 경지에 안착했다거든요 반야바라미를 안착했다 벚꽁 반야에 그러면 저희가 그걸 몇 주라고 하죠 안주할 주자 써서 일주라고 여기는 일지라고 여기는 주인공이 일지예요 이쪽은 주인공이 일주예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 그런데 여기 일주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불태전이라고만 하지 그런데 이 뒤에 나온 체계로 보면 일주에 해당된다 요 말씀이에요 요거 토요일날 드렸던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토요일날 요 내용을 자세히 드렸으니까 토요강의 꼭 보시고 그 벚꽁 위주와 요 얘기만 좀 드려볼게요 벚꽁 위주와 구공 위주라는 게 뭔 차이냐 그런데 그 2구공 같은 개념이니까요 토요강의 때 제가 요 두 개는 사실 하나라는 얘기까지 드렸어요 그냥 사실 하나로 공이에요 공인데 같은 말이에요 벚꽁과 구공을 제가 나눠서 쓰지만 마음법이 공하다 법이 공하단 그것도 모두 공하다 좀 더 깊은 차원이라는 의미일 뿐이에요 그럼 이게 그럼 벚꽁이 아닌 거냐 그건 아니에요 마음법이 공하다에 극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에 이 부분과 낮은 부분이 있다면 낮은 부분이 만약에 벚꽁이라면 벚꽁 공성 우리가 공을 깨닫는데 우리가 공을 깨달아야 사실은 공이 참나니까 참나를 깨닫는데 우리가 참나를 깨닫을 때 공성을 깨닫을 때 낮은 차원에서 처음 깨닫는 게 마음법이 공하다고 깊은 차원에서는 모두가 다 공하답니다 일체가 공하니까 일체가 공해버리면 오히려 구공 그 공 안에 모든 게 갖춰져 있다는 이론까지 가능한데 아직은 덜 덜 비운 공이잖아요 이 낮은 단계의 공은 그래서 그 공 안에서 육바람일이 시원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궁극의 공까지 닦았다는 건 업장이 더 털린 거예요 자기 업장이 더 털려서 공이 있는 그대로의 텅 빈 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육바람일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육바람일이 안 나오는 거는 업장이 공성의 발현을 가려서 해요 처음 가렸는데도 아는 건 뭐냐면 마음법이 공하다까지는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처음에 공을 깨달으면 더 처음에는 아공을 깨닫죠 사실은 근데 지금 대승경에서는 아공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법공이 관심사지 그래서 이런 차원도 아공도 그러니까 법공 차원에서 이해해버려요 나도 그러니까 대승에서 이 구공 단계로 가려면요 이 법공이 중한 이유가 우리가 초기불교에서 아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또 이미 넘어가 있어요 대승에서는 그런 건 기본이고 대승에서 아공은요 대승에서 아공은 주관이 나도 참나의 작용이더라 대승에서 법공은 객관세계도 참나의 작용이더라 이걸 포함해서 법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괵으로 나눠놔서 법을 나눠봤지만 실제로는 나 또한 법 중에 하나잖아요 마음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법이 공하더라 그럼 이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건 실제로 있는 용어예요 이거는 내공이라고 해요 안이 공하더라 이쪽은요 외공 밖이 공하더라 이쪽은요 내외공 안 밖이 다 공하더라 여기까지가 실제로 법공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이 오면 법공 안에 이게 다 들어가죠 나도 남도 우주도 다 공하더라 그런데 이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았어요 이 다음 단계가 구공이에요 이것도 다 공하더라 법공이 법이 공하다는 그것도 공하더라 이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일주보살이 얻는 구공입니다 이 법공이 저희가 말하면 일주보살이 얻는 법공입니다 일주만 돼도 참나 애고도 공하고 생각감정 오감이 다 공하더라 참나 작용이더라 이거 압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서 일체가 참나 작용이더라를 더 비우면 뭐가 나오냐면 육바람이 터져나와요 그 얘기를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승 경전들의 문제점이 궁극의 공이라고 해서 구공이라고 합니다 궁극의 공 모두가 다 공해버린 그 자리 그 공 그 공을 얻으시오 그 공을 얻으면 일지보살입니다 라고 경전에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풀어준 경전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법공까지 얻은 양반이 뭘 더 비워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뭘 더 비워 더 비우라는 식으로만 설명하면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 여기서 업장이 더 털리면 뭐가 되냐 구공이 된다 육바람 일이 갖춰진 공성이 드러난다 이 얘기까지 안 해주면 이거예요 구름만 다 거두면 돼 구름 거두면 뭐가 있는데 태양이 있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구름 다 거두라는 소리고요 이거는 태양이 광명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해주고 구름만 다 거둬 그러면 모른다고요 나 정도면 다 거둔 거 아닌가 그럼 너 태양 동그랗게 드러나 아니 태양이 아직 반쪽밖에 안 드러났는데 태양이 반쪽밖에 안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구름을 더 거두라고 구름을 완전히 거두라고 가리는 게 하나도 없게 하라고 그러면 나 정도면 빼 다 비운 거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체크하면 쉽다고요 그러면 태양 다 드러나두냐 공 안에 육바람이 다 갖춰져 있더냐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너 가려져 있다는 거야 아직 구공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공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다들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수많은 제가 일주보살 얻은 견성도인들 얘기 들어오면 다 자기가 구공을 얻었대요 그런데 육바람일은 안 나와요 하는 건 뭐냐 예쓰지 않아도 참나 안에 머물 수 있대요 그럼 그게 복공이거든요 너 당신은 너는 복공 얻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도 아니 난 더 비울 게 없다니까 이래요 그럼 육바람일이 왜 안 나와 왜 육바람일이라는 건 뭐야 왜 육바람일은 그 화근기는 하는 거지 왜 나한테 요구해 그럼 이 양반은 아직 구공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들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공을 더 비운 게 구공입니다 저는 이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이 말만으로는 설명되지가 않는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니 뭘 비워야 할지 모르는 집착이 남아 있어서 그게 자기한테 집착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더 비우세요 그러면 저 다 비웠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문답 중에 조주스님인가 제자한테 다 내려놔라 저 다 내려놨는데요 그럼 들고 있든가 이런 선문답이 가능합니다 자기는 다 비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도 내려놓으라고 요소리죠 마찬가지로 벚꽁마저 내려놓으면 뭘까 이거죠 그러면 이건 상상 속의 물건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부러 용어를 만들어서까지 말씀드립니다 다 비우면 꽉 차있다 육바람일이 딱 들어차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면 구공 아니다 요 얘기를요 누군가 안 하면 영원히 공부가 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꽁 위주의 8천성 반야경과 구공 위주의 2만 5천성 반야경이 뭐가 다르냐 강의 때 했던 거 다시 요약해 드립니다 벚꽁은 8천성 반야경은 그러면 육바람일을 무시하냐 아니에요 벚꽁 반야바람일만 얻으면 무조건 육바람일은 나오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반야바람일이란 말 안에는 육바람일이란 말이 다 들어있는 거다 그럼 이 정도면 구공 아닌가요? 반야바람일만 잡으면 육바람일 다 따라온다 반야바람일 안에 육바람일 다 들어있다 이런식 얘기만 들으면 구공 같잖아요 그래서 구공의 기초는 된다라고 제가 강의해 드렸어요 근데 이거의 구공은 아니다 왜? 구공과 벚꽁은 미세한 차이가 이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만법이 공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보시를 행할 때 보시라는 법도 공한 줄 알고 행하고 보시를 할 때 베푼 사람 받은 사람 그 기부 행위 이 세 개가 다 공할 거 아닙니까 이런 줄 알고 보시를 하면 보시가 보시바람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만 얻고 보시를 하면 보시바람일이 되어버리고 반야바람일을 가지고 남이 열받게 할 때 참으면 인욕바람일이 되어버리고 남도 화나는 나도 화내는 남도 화도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연금술처럼 복꽁바람일만 들어가면 모든 선근들이 좋은 공덕들이 다 바람일로 변해버리니까 반야바람일 안에는 육바람일 들어있다 육바람일 좋은지는 압니다 초기 대승부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답은 없어요 왜 육바람일을 꼭 해야 되죠? 라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를 반야바람일로 보시를 하면 보시바람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설명이 되는데 이 경에서 육바람일 하는 법은 설명이 되는데 왜 육바람일을 해야 되죠?는 없어요 그냥 법공에서는 낮은 단계의 공성에서는 그 말은 안 나오거든요 텅 빛 일체가 공허한 줄 알고 살면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바람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 논리에 안주한 분들이 선불교 선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견성한 뒤에 법공반야를 얻어가지고 이 펜이 펜이 아닌 줄 알고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공한 줄 알고 사니까 법공반야는 단단히 얻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불퇴전인데 문제는 뭐냐면 육바람일을 안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왜냐? 이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바람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법공 관점에서 사니까 그럼 뭐 하세요? 평소에 졸리면 자요 졸리면 자는 것도 바람일이에요 왜냐하면 졸림도 공하고 잠도 공한데 상황에 맞게 잘 뿐이었거든요 자는 것도 바람일이 되어버리고 배고파서 뭐 먹는 것도 바람일이 되어버리고 하는 게 다 바람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선불교 선사들의 못된 주장이 뭐냐면 딱 산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하는 게 그대로 보살도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하는 게 중도행이요 내가 하는 게 보살도다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거예요 네 눈에는 열심히 안 함이 있겠지 나한테는 열심히 하고 안 함도 다 공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처할 뿐 나는 그냥 이미 육바람일의 마스터야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요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반야바람일경만도 못 한 거예요 안주해버리고 끝냈잖아요 근데 반야바람일경은요 선불교랑 달라요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주장 안 합니다 벚꽁반야에 안착된 뒤에 열심히 육바람일을 하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육바람일을 하라고 그리고 반야바람일을 얻었으면 육바람일을 이제 잘할 수 있다고는 주장하지 육바람일을 근데 왜 해야 되는데요 라는 설명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육바람일 해야만 부처가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풀어줍니다 2만 5천성 반야경 가면 구공 얘기를 해줘요 뭔 얘기냐면 공 안에 공 안에 만법이 공하다가 법공의 기초였다면 구공의 단계에 가면 뭐가 나오냐 만법이 공하니까 탐욕이 없다 그러니까 보시를 해라 만법이 공하니까 궁극의 공 궁극의 공 안에는 파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러니까 개울 지켜라 만법의 궁극인 공 안에는 분노가 없으니까 인욕을 해라 나태가 없으니까 정진을 해라 산란이 없으니 선정을 해라 무지가 없으니 반야를 일으켜라라는 말이 2만 5천성 반야경 가면 나옵니다 이게 대승기신론에 저는 영향을 줘서 대승기신론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딱 써놓고 육바람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공과 법공 나눌 땐 이거예요 구공은 공성 안에 육바람일이 들어있으니까 그대들은 육바람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도의 가르침은 구공이고 반야바람일을 하면 일체가 육바람일로 화한다는 건 아직 복공 단계라는 건 둘이 비슷해 보이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법공과 구공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공은 구공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고 구공은 법공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구분해서 지금 쓸 때는 용어만으로 쉽게 구별해서 쓸 때는 마음법이 공하다 정도의 가르침은 더 낮은 가르침이고 일체 육바람일을 갖춘 공이다 아니면 일체가 다 공해버렸다는 건 더 높은 법공의 가르침을 말한다 차이가 어떻게 되냐 이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어디서도 안 합니다 저희만 합니다 왜 다들 법공 반야도 못 얻어서 공부가 막혀있기 때문에 구공까지는 지금 생각도 안 해요 참나 지금 절에서 다 견성하냐 못하냐는 이거거든요 관심사가 이거 얻냐 못 얻냐 즉 펜을 들고 그러잖아요 절에서 주장도 들고 스님이 이게 뭐냐 할 때 이거 대답 못해서 지금 다 힘든데 쉽게 말하면 법공을 몰라서 힘든데 구공은 다음 얘기죠 육바람일 얘기는 정말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절에서 선불교가 그래요 선불교 중에 도노돈수파가 지금 득세하고 있죠 성철스님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불교 중에 못된 부분은 도노돈수파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만 얻어버리면 육바람일 다 들어있다는 파가 도노돈수파에요 자 법공 반야를 얻었다가 도노구 도노돈수라는 말부터가 왜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자 요 말씀만 드릴게요 공부는 무조건 반야와 방편입니다 방편은 나머지 육바람일 뭐 반야바람일 뺀 나머지 다섯바람일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반야가 분명히 들어가서 바람일을 경영하기 때문에 육바람일이라고 해도 돼요 반야와 방편하면은 반야와 나머지 바람일 반야와 육바람일이거든요 공부는 무조건 이게 다입니다 이 방편은 육바람일이 핵심이라는 것도 다 알았어요 초기 대승부터 이건 다 알았어요 문제는 이거에요 법공 위주는 반야를 얻으면 자연히 방편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편을 죽어라 하다보면 열애의 경지까지 방편을 부릴 수 있게 되면 열애가 됩니다 그럼 요게 뭘까요 반야는 도노 원래 공한 걸 깨달았지 뭐 있는 걸 공하게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원래 퍼펙트한 도노를 얻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도노는 단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공부는 오래 해왔더라도 아는 거는 찰나고 방편은 점수 점차 점차 닦아야 됩니다 육바람일은 한 번에 안 돼요 끝없는 습관화가 돼야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도노 점수가 나왔는데 도노 돈수로는 뭐겠어요 한 번 반야를 얻으면 그 안에 육바람일 다 들어있다가 도노 돈수 팝니다 성철스님이 이거는 아주 좋은 교제다 설림보전이다 선가의 아주 보배같은 경전이다 하고 넣어놓은 게 여기에 들어있는 경들이 다 도노 돈수 경전들입니다 도노 돈수 경전의 핵심이 뭐냐면 견성만 하면 그 안에 육바람일이 원만하게 다 들어있다 따로 닦을 필요가 없다 요의 내용만 뽑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도노 돈수는 뭐다 항상 머릿속에 반야와 방편을 갖고 계셔야 돼요 반야와 육바람일 반야와 방편 이게 대승불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공성과 자비 공과 자비 공은 단박의 깨달음은 그만이지만 자비는 열라 연습해야 된다 엄청나게 연습해야 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공을 깨달을 때 나는 자비까지 다 얻었다고 주장한다면 좀 황당하겠죠 이치는 있어요 그 이치는 있는데 그러면서 진짜 안 닦으면서 있다고 주장하면 사기꾼이 되죠 도노 돈수파들이 그 정도 얻은 그 가르침 가지고 우리가 이미 부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미 부처가 돼버린 거죠 나 공을 깨달을 때 육바람일도 다 얻었어 그럼 나 부처 아닌가 이거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도노 점수 선불교 중에서도 제가 비판하는 건 도노 돈수파입니다 도노 전수파는 똑같아요 반야바람일 원래 이론이 도노 점수거든요 도노 한 뒤에 점수 주거라 해라 그래야 열애된다 그래서 제가 수신결을 권하는 이유가 수신결은 도노 점수파잖아요 도노 한 뒤에 점수 주거라고 해야 열애된다 그리고 1지부터 10지 체계를 수신결은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화원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저기 지금 여기 반야바람일경 중에 가장 정리가 잘 됐다고 하는 2만 5천성 반야경의 핵심을 수신결은 그대로 안고 있고 똑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더 치밀한 화원경 이론을 더 전개하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수신결을 읽으시면요 그 안에 8천성 2만 5천성 반야바람일이 다 들어있다고 보십니다 책 광고로 끝내야죠 남의 책만 팔아줄 순 없고 제 책 광고로 끝내야죠 마무리는 왜냐면 수신결이 그래요 그 요게 판을 오늘 몇 판 가는지 모르겠네 불판 가는 거 금방금방 이게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데 그러시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는 저희 학당 로고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는 공성이에요 위쪽은요 자비요 아니 자비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맞는데 이 공성이 반야고 자비가 뭐예요 방편이요 방편이요 지혜와 사랑 그러면 두 개를 나누면 지혜는 어디를 대표해요 형의 상학을 대표하고 사랑은 형의 하학을 대표해요 왜냐면 형의 하학에서 실제 사랑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명상하다 간단해요 명상하다가 참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자비 상태가 아닌 건 아니지만 실제로 남한테 막 자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때 뭐가 더 강조돼요 공성에 들어있을 때는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반야 이때는 직관의 반야죠 근데 이제 분석의 반야는 분석의 반야는 분석의 반야는 방편을 리드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남을 나처럼 사랑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형의 하에서는 자비가 중하고 형의 상에서는 공성이 중합니다 그래서 공과 자비가 대승불교의 대표 그 그거죠 강조된 모토입니다 공과 자비 그럼 끝이에요 반야와 방편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반야 방편 얻으면 끝나요 여러분 최고의 보살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선불교에서는 도노와 점수의 문제가 제 수신결책에서 끝없이 동그라미 나눠가지고 도노는 이쪽 형의 상 그러니까 단박이 가능 점수는 형이야 그래서 점차 점진적으로 밖에 못 닦음 업장을 턴만큼 밖에 못 구현함 아무리 이 안에 자비의 원리가 들어있더라도 밖으로는 안 나옴 처음에 얻을 때 공성은 단박에 깨달으면 되고 자비는 점차로 닦으면 되는데 공성을 깨닫지 않은 반야 바라밀이 없으면 나머지 보시가 바라밀로 보시 바라밀로 못 받김 똑같이 수신결책에서 뭐예요 도노 이전에도 보시지게 인욕 점수는 하지만 보시지게 인욕 그냥 이거는 점수예요 점수는 하지만 도노가 없는 점수는 안 쳐줍니다 수신결책에서 공덕은 되지만 수신결책에서 강조하는 거죠 도노 이후 도노 이후의 점수는 바라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결책에서 분명히 써놔요 도노 이전의 점수는 그냥 닦음이라면 도노 이후의 점수는 닦음 없는 닦음이다 그게 바라밀이라는 소리예요 무상 보시고 무상 지게가 되어버려요 정확히 알고 쓴 거예요 수신결이 공성과 자비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이게 대승불교의 아주 최고의 화두다 공성과 자비 공성 깨달으셨나요 공성을 어느정도 깨닫나요 아공 복공 구공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비는 어떻게 하나요 양심 분석을 통해 육바람이를 더 자명하게 덜 찜찜하게 구현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양심 51%가 되면 칠지부살도 넘어갑니다 그게 지금 공성과 자비 반야와 방편 저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공성을 뭐라고 했냐 도 길 자비는 덕 도덕합일 이 답이다 그랬어요 길을 걷는 게 공덕이죠 길을 알고 길을 걷고 길을 직관하고 길을 실제로 걸으면서 남과 나누고 도와 덕이 돼 티벳불교도요 공성과 자비밖에 없습니다 티벳불교의 모든 밀교이론이요 밀교이론에 그 싹이 있어요 씨앗은 뭡니까 절대계와 현상계 진제와 속제 그 씨앗을 가지고 도를 어떻게 닦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한번 그럼 도는 어떻게 닦습니까 씨앗은 절대계와 현상계라는 재료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합니까 반야와 방편이 도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물을 얻나요 뭘까요 티벳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결과물을 얻나요 공성에서는요 이 도의 세계에서는 법신을 얻고 자비의 세계에서는 색신을 얻어서 삼신구족 색신에는 보신과 화신이 다 들어가거든요 영적인 몸 보신 물질적인 몸 화신 근데 형상은 있으니까 다 색신 법신과 색신 삼신을 얻습니다 이게 티벳 밀교이론의 대승 금강승이론의 핵심입니다 인 씨앗은 뭡니까 절대계와 현상계 자 그러면 도는 어떻게 닦습니까 공성은 반야로 자비는 방편으로 실천합니다 어떤 결과물을 얻습니까 법신을 깨닫고 색신을 성취합니다 법신을 완성하고 법신을 온전히 밝혀내고 색신을 깨닫습니다 색신을 반대로 닦아서 원만하게 갖춥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원만하게 갖춰야 되는 영역이고 이쪽은 원래 원만하니까 깨닫기만 하면 되고 이쪽은 내가 노력해서 원만하게 무지개 몸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돼요 육바라밀도 해야 돼요 색신에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육바라밀도 들어가고요 밀교는 뭐 하죠 무지개 몸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색신이라고 몸뚱이를 강조하죠 그럼 우리 민족은 이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갖다 붙이기 신공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민족은 이 도의 세계를 성통 본성과 통한다 이쪽은 공덕을 완수한다 3일 신고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인류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나요 경천 애인 하느님을 공경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지혜와 사랑 하느님을 공경하는 게 지혜고 하느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지혜고 하느님을 경배하는 게 지혜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사랑하는 게 공을 완수하는 거고 황금류를 실천하는 거고 천국을 만드는 거고 불교는 색신을 만들고 정토를 만드는 거고 다 연결돼 있죠 우리 민족은요 본성 깨달아서 홍익인간의 공덕을 완수하는 거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그런 에너지 몸을 만들어서 신선이 돼서 올라가고 신선 사상이나 다 발원지가 우리 민족이니까 아시아에서도 진시황도 신선 찾아볼 때 중국을 안 찾아요 이쪽 그 바래라고 하는 게 나라 말고 이쪽 산동반도 옆에 그 바다 바닷가 훑어서 저기 산동반도 위쪽까지 올라가서 찾으라고 거기 가운데 무슨 섬이 있다고 섬을 찾고 근데 사실은 그 이쪽 우리 우리 쪽을 찾는 거죠 고조선 쪽은 군자 불사지국이라고 죽지 않는 군자들이 있다고 신선이죠 안 죽는 군자가 신선이죠 군자가 계속 나오니까 안 죽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중국 한서나 설문해자를 보면 진짜 군자가 불사한다고 믿고 있다는 그게 기록이 보입니다 중국은 진짜로 신선을 생각한 거예요 안 죽는 군자 재밌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부활죄 얻은 군자들이 그럼 이게 이 두 공부밖에 없다 형이상의 공부 형이하의 공부 저는 어려서부터 도덕합일만 배웠어요 저는 이걸로 시작했어요 공부시죠 성통공안도 좀 먼 얘기였고 1차적으로 저의 선생님이 봉호 선생님이 생을 걸고 강조한 거는 형이상은 독고 형이하는 덕이니까 도덕을 합쳐라 그래야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하나가 된다 이런 주장이셨거든요 이게 어려서부터 바뀐 게 도덕합일이에요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수신결 도노전수도 도덕으로 보이고 삼일신고를 봐도 도덕으로 보이고 대승불교를 봐도 도덕이죠 선생님이 이랬어요 도는 뭡니까 대학을 이용하셔가지고 대학지 도는 명명덕이다 할 때 그걸 끊어있기를 다르게 하셔가지고 도는 명명이다 원래 광명한 걸 다시 밝히는 거다 그럼 덕은 뭡니까 덕제신이다 늘 새로워지는 게 덕이다 끊어쓰기를 다르게 읽으셔가지고 이분은 대학지 도는 제 명명이요 이렇게 끊으셨어요 근데 그 끊어있는 방법이 원문방식은 아니겠지만 아주 좋습니다 도는 원래 밝은 걸 다시 밝히는 데 있고 내가 밝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밝은 걸 다시 밝히고 덕은 제 신에 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덕이다 형이하다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거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형이상 형이와 사이에 끼어있는 민 사람은 지어지선이다 도덕 잘해가지고 늘 선해지는 게 사람의 길이다 할 얘기 다 하셨죠 그렇게 끊어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2005년에 낸 도덕 제 대학에서 도덕풀이할 때는 그렇게 풀었어요 제 옛날 도덕 도덕책이래 대학책은 도는 광명함을 다시 밝히는 거고 덕은 날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무상한 세계 속에서 새로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맞지 않나요 현상계는 무상하다 덕은 날마다 무상하니까 새로워져야 되고 도는 영원 불멸한 거고 인간은 중간에 꼈거든요 참나는 영원하고 육신은 마음과 육신은 날마다 변하고 그 사이에서 날마다 날마다 지극한 선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주는 감동이 엄청 저는 그 선이 거의 후천개벽 선언 같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한테 그게 울림이 돼서 박혀가지고 모든 공부를 해봐도 다 거기서 선생님 가르침을 만나요 불판 한 번 또 바꾸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슬깨 많은 거예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총정리 공과 자비 반야와 방편 총정리 마지막 한 번만 설명 더 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의 핵심은 반야 플러스 방편입니다 이걸 알면 지금 아까 제기했던 제가 반야바라밀경부터 시작된 무슨 그런 법공과 국공의 문제까지 다 해결이 돼요 지금 티벳 밀교에서 공부시킬 때 반야와 방편이 핵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반야를 공부시킬 때 이게 공성이잖아요 공성을 깨닫게 하고 방편을 통해서 자비공부를 시키는데요 지난 이번 주에 제 말씀을 반야를 어머니로 봅니다 반야가 어머니고 방편이 자식이에요 이 관계에서는 도노에서 점수 나오거든요 반야에서 이런 보시지게 인욕의 좋은 선근들 그냥 남한테 잘 보시하는 건 좋은 공덕이죠 유량 공덕이야 애고로 하니까 그런데 반야를 얻은 뒤에 참나 상태에서 하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지혜로 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자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바라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반야덕에 모든 바라밀이 방편 바라밀이 나오니까 이쪽이 어머니다 창조자다 아버지다 다 씁니다 좋은 말은 뭐 나중에는 육바라밀 전체가 또 아버지다 어머니다 부처를 만드니까 육바라밀이 일단 육바라밀 안에서는 반야바라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한 도노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도노 이후 점수 있다 수신결 읽으시면 잘 아실 거고 그런데 티벳불교에서 그러면 공성을 어떻게 깨닫게 하고 자비를 어떻게 닫게 하느냐 할 때 좋은 관점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자꾸 방해 부처님 가르침 얘기하면서 부처님 뭔가 무시한 거 절대적 보리심 이라고 불러요 공성은 보리심의 본체 절대적 보리심 보리심이 뭐겠어요 양심이잖아요 양심은요 반야와 방편이 통합된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야만 가지고도 절대적 보리심을 깨달았다고 한다는 것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자비는요 현상계에서 남한테 실제 배려를 해야 되니까 황금류를 실천하는 거니까 이쪽은 상대적 보리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보리심의 본체 보리심의 작용 그럼 우리가 볼 땐 어때요 보리심의 본체는 맞는데 보리심의 본체는 맞는데 대승기신원에서 말하지만 절대적 우리가 절대적 보리심을 아직 방편을 안 닦았는데 공부의 순서상 이걸 깨달아 이걸 닦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노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신결에서 도노를 한 사람을 일주라고 보는 게 너무 타당한 거예요 그리고 티벳 불교에서는 일주라고 말은 안 하는데 이 공성을 깨달으면 절대적 보리심을 얻었다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티벳에서 하나 놓치는 게 이건 부분적인 견성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데 티벳도 마하무드라나 족첸 닉마파가 이걸 잘 알아요 달라이라마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닉마파는 파가 다르거든요 닉마파가 참나에게 후련하게 한다는 닉마파랑 깍규파예요 밀라렛바 깍규파랑 파드마삼바 닉마파 그쪽은요 우리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쪽이 뭐가 문제냐면 수신결 수준의 얘기만 해요 구공 얘기를 안 하고 반야바라밀 경이나 수신결 수준의 얘기만 합니다 뭔 소리냐 그리고 선불교적이에요 선불교 더너 점수파 같이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내 안에 있는 공성을 깨닫고 공성에 안주를 해버리면 마하무드라가 완성되고 족첸이 완성돼서 이 양반은 해탈한 도인이다 가 돼버려요 일단 그리고 그 상태로 살아가면 그 상태로 살아가면 육바라밀이 육바라밀이 절로 나온다 근데 물론 바로 여래라고는 안 하죠 이렇게 이제 오래 닦다 보면 여래가 된다는 건 도노점수파답지만 좀 도노 돈수파 같은 말도 한다고요 도노 돈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해탈한 도인 취급을 해줘요 마하무드라가 완성되면 좀 뭔가 이게 좀 무리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대승교학을 가지고 말하면 이때 이 공성에 안주하는 건 뭐겠어요 부분적인 건 안주죠 부분적인 견성이죠 대승기신론식으로 말하면 일주부 살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됩니다 닉마파나 깍규파는 이거 얻으면 거의 부처된 것처럼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림포체들이 이 정도 얻었는데 활불이라고 불러주잖아요 다시 살아난 부처다 생불이다 활불이다 투르크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부처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이분들도 구공을 잘 모르십니다 제가 예전에 까말라실라라는 티벳의 처음 불교를 아주 체계적으로 전수해 준 분 중에 한 분이죠 까말라실라가 쓴 이 책 높이 샀던 이유가 이분은 정확히 구분합니다 처음에 얻는 이 돈어와 육바라미를 닦은 뒤에 얻게 되는 진짜 절대적 보리심을 구분합니다 이 보리심을 일지보살의 보리심이라고 그래서 승의의 보리심이라고 구분해 줍니다 이 보리심은 반야방편이 통합된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심을 얻으려면 반야방편 쌍운을 얻어야 돼요 이 절대적 보리심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의 쌍운이요 그러면 선정과 지혜바라밀 선정을 바탕 반야바라밀을 얻으려면 당연히 선정의 바탕을 둔 반야바라밀입니다 선정의 바탕을 두고 반야바라밀을 얻었을 때 이 공성을 얻는다 정의 쌍운은 도노고 점수가 익어서 도노와 점수가 익어졌을 때 반야방편 쌍운이 익어지면서 절대적 보리심 진짜 절대적 보리심 이게 부분이었으면 전체를 얻는다 이게 일지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까말라실라 책에는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티벳 닝화파나 깍기파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구분을 안 하고 이때 공성 얻으면 이미 해탈한 것처럼 설명하더라고요 여래는 아니지만 이미 해탈하신 겁니다 뭔가 깨달음을 완성했다 이런 표현을 써주시더라고요 단 그 뒤로 육바람이를 열심히 닦아야 된다 정도는 당연히 인정하시는데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이게 팔천성 반야경식의 법공 이주의 설명이라서 그래요 공부법 설명이라 까말라실라를 중시하는 까말라실라에서 구공의 가르침도 제대로 봤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까말라실라 책에서 보족경인가를 인용하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공성에 들더라도 구일체 묘상공 선정 보시가 있는 공 지게바람일이 들어있는 공 인욕바람일이 들어있는 공 정진 선정 반야 방편바람일 일곱 바람일을 거르라면서 그 바람일이 다 들어있는 공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일지보살 들어간다는 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잘 나온 책이 까말라실라 책은 설명 잘 왜냐 이 책은 십지 지나서 불지까지 가는 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지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할 때도 지금 이 이론을 모르고 공부하는 것보다 알고 하시는 게 좋겠다 반야바람일경도 다 이 안에 녹아있고 수많은 반야부 경전의 가르침도 화음경도 녹아있고 선불교의 가르침도 녹아있습니다 다 하나로 회통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정과 반야바람일을 처음에 주로 해가지고 참나를 깨닫고 참나에 깍규파나 닉마파가 훌륭한 거는 설명을 정확히 해줘요 여기 일주보살 되는 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정말 잘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예쓰지 않아도 늘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상태가 흐르는 게 불성을 깨달은 상태다 공성 절대적 보리심을 깨달은 상태고 절대적 보리심에 안주한 상태다 이 얘기를 정확히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는 마음법이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까지 정확히 안다 이 얘기까지 정확히 해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티벳불교가 지금 설명해주는 이론이 있는 겁니다 달라이라마 쪽은 이런 설명 안 해줘요 용수보살 중간론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반야를 설명하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엉터리 이론에 천착하고 있고 실천파들은 분명히 얘기하더라 근데 문제는 이분들도 지금 일찍까지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구공 얘기를 안 해주더라 구공이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티벳이론과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쪽 설명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강해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닉마파나 깍규파 공부를 하건 저희 공부를 하시건 선불교로 화두를 잡으셨건 연불을 하셨건 하시다가 내 안에서 공성 마음법이 일체 생각감정우감이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는 마음법이 본래 공한 줄 아는 반야바라미를 자각하고 지혜바라미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법이 본래 참나의 작용으로 텅 빈 줄을 꿰뚫어본다 이게 일주보살의 경지입니다 보조스님은 이걸 일주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일주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의 경전들을 근거로 그래서 부분적 절대적 보리심의 깨달음인데 부분적이란 말을 안 쓰고 절대적 보리심은 마치 이게 다인 것처럼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티벳 닉마파나 깍규파 글을 봐도 그건 아니다 제가 요건 보강해드리고 그래야 길이 나와요 이렇게 도널을 하신 뒤에는 뭐 하시면 돼요 아니 이 깨달은 마음으로 마음법이 공한 줄 아는 그 법공의 마음으로 양심 분석을 해서 살아가시라고 그래서 남의 입장 배려할 때도 에고로 분석하면 내가 남한테 뭐 뭐 이렇게 뭐 존나 하더라도 아까운 마음도 있고 이렇게 분석이 될 텐데 마음법이 공한 줄 알면서 분석을 하면 우리 양심 노트 가지고 분석하실 때 처음 몰입해서 지금 깨어있냐 할 때 깨어있냐 할 때 지혜까지 같이 출동해버리죠 마음법이 공한 줄 아는 상태에서 보시 분석을 하니까 얼마나 분석이 잘 돼요 상대방 입장을 내 입장처럼 진심으로 배려했나 마음법이 공한 줄 아는 상태에서 보면 냉정하게 판단이 서죠 내가 쥐고 있는 게 없으니까 냉정하게 아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이 부분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육바람이를 정의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상대방한테 했나 또 뭐 끙하게 억울한 마음 올라오더라도 이것도 공하다 하고 봐버리면 선정의 마음속에서 분석을 하면 반야를 통해 정확하게 아주 현실화되는 거예요 선정 상태에서 만법이 공한 줄을 직관하는 것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견입니다 이제 정사유로 들어가요 하나하나 이건 정사유예요 실제 상대방 입장 배려했냐 정사유예요 이것도 반야바람일의 작용이에요 이 반야가 인도에서 보시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냥 상대방 입장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배려했나 따지고 있으면 그냥 보시지만 만법이 공한 줄 알면서 참나 상태에서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시 바라밀이 돼버려요 지금 이게 인욕 바라밀이 돼버려요 상대방한테 죄 안 짓겠다는 게 깨워서 하면 인욕 바라밀이 돼버려요 요 내용도 제가 뭐 최근 내는 책마다 다 써놓죠 몰라 괜찮아 참나각성 상태에서 지혜를 가지고 분석하면 다 이럴 일이 아니지 하고 마음 돌려버리면 다 바라밀이 된다고 예절도 내가 상대방하고 조화를 이뤘나 상대방 입장 수용했나 내 애고로 보는 게 아니라 참나 상태에서 분석하면 이것도 인욕 바라밀이 돼버려요 닷금이 없는 닷금이 돼버려요 성실도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내면의 노력이 나와요 공성에서 지혜도 이 공성에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자명찜찜 자명찜찜 내면의 자명찜찜 공성에서 나오는 그 판단을 따르면 그만이에요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욕심나는 걸 공하다 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반야를 얻은 뒤에 꾸준히 육바라밀 분석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절대적 보리심을 먼저 얻은 뒤에 상대적 보리심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나중에 이게 한 덩어리로 바라밀이 우리 안에 습관화 대다 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반야방편 쌍운 반야와 방편이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흐름이 이루어지겠죠 자연스럽게 몰라 괜찮아 하고 딱 보면 의뢰이 내면에서 보시가 튀어나오고 내면에서 인욕이 튀어나오고 내면에서 정진이 튀어나오고 하는 경지까지 가면 예쓰지 않아도 육바라밀이 자연스럽게 내 맘에서 출동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 가야 절대적 보리심을 얻으신 거지 그 정도 해놓고 반야바라밀 얻고 육바라밀 충분히 닦아서 반야방편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해놓고 그때 몰라 하고 다 가만히 있으실 때 얻는 그 공성이 절대적 보리심이라는 전체라는 이거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제가 법공이라고 부르고 이 전체를 구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래시죠 이때 얻는 게 구공이다 이때 얻는 건 그냥 법공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때 얻는 건 구공의 기초고 이때 얻는 건 구공의 완성이고 이때 얻는 거는 법공의 기초고 이때 얻는 건 법공의 완성이다 궁극의 공이다 그래서 일지는 궁극의 공을 얻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론과 실천이 딱 떨어지실 겁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